조심하세요! 조심하세요, 이거 똥물이니께! 지 좀 썼구만요.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. 가둬! 지가 사죄의 뜻으로다가 이 남은 똥물을 다 마실게요. 그러니께 지발 용서해 주세요. 뭐냐? 이 하신 분 두 번 걸음 하실까봐 염려돼서 가져왔구만요. 부디 걷어 가셔요. 세자 저아는 참말로 영민하시고 강인하셔요. 내 제자의 기력이 아직 너와 맞설 수준이 못된다. 맞설 수 있기 전까진 너를 적으로 두게 하진 않아야지.